꼬마빌딩 건물주대기 목표를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어떤 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에도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헷갈리기만 하고 결정을 못하고 시간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꼬마빌딩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세분화를 해보게 되면 먼저 투자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직접 사용을 하는 사옥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투자용 안에서도 좀 세분화해보면 수익형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익형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고 나서 목적을 또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나서는 투자의 방법까지도 세분화를 시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신축을 통해서 하겠다 또는 나는 그냥 기존 건물 그대로를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하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 어떤 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물건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전반적인 스펙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라고 하면 교통은 어떤지 역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경사는 졌는지 안 졌는지 남양인지 북향인지 권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건물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역시 입지와 더불어서 실제 건물의 어떤 상태 접근성 이런 거네요 그렇죠 전반적인 그런 스펙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보려면 시간대별로 한번 가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한 번씩은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보면서 거기서 내가 직접 걸어도 보고 먹어도 보고 씻고 뜯고 맛보고 이렇게 즐기면서 한번은 내가 그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익률도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수익률을 계산하는 부분들은 월세와 매매가를 기준으로만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연수익률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월세를 1년치로 곱하고 월세 곱하기 12 한 것을 우리가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뺍니다 그 금액으로 나누고 실투자 금액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실투자 금액은 대출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달라지지 마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빼고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현재 여기서 나오는 월세와 매매가 기준에 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거를 책정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0만 원이고 매매가가 10억 원이다 그리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300만 원에 12달을 곱하게 되면 3,600만 원에 1년의 월세가 되죠 이것을 매매가 10억 원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뺀 9억 5천만 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게 되면 한 3.78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하시고 수익형을 검토를 하실 때는 이 방법으로 꼭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그리고 또 봐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등기사항정보정명서 소위 말하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알 수 있고 소유자의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이 등기부를 보는 이유는 소유자의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꼭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파는 건지 예를 들면 또는 여러 가지 권리 관계 때문에 파는 건지 그런 현황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개학할 당시에 조금 조건에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등기부는 한 번쯤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축을 하더라도 어쨌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 나중이 허물기 때문에 그 세금적인 부분, 취득세에 대한 세금적인 부분 때문이더라도 일단 건축물대장을 보면서 그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현재 건물 상태에서 우리가 위반 건축물은 없는지 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의 면적은 다른 것들이 없는지 또는 주차 대수가 다르지는 않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에는 대표적으로 토지 용도를 볼 수가 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규제들이 있는지 또는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또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안 될 수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 건물을 사서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상 옆에 필지랑 공동으로 개발을 하라고 돼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단독으로 사서는 개발을 할 수 없겠죠 개발의 목적이 있으면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상 공동으로 개발하라고 했는데 이게 또 나눠보면 공동 개발이 아예 지정인 곳들이 있고 또 권장인 곳들이 있어요 권장이면 당연히 지정인 곳이 있다 권장은 옆에 필지랑 권장을 한다 공동 개발을 지정은 아예 두 개 필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권장은 한 곳만 해도 해주긴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곳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기본 가지고 있는 용적률보다 단독으로 개발하게 되면 용적률이 더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단독으로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훌륭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은 한 번쯤은 확인을 해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어떤 꼬마빌딩 혹은 이 지역에 이런 거 약간 힌트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힌트 물론 좋은 지역을 여기서 제가 또 좋다고 뻔하게 얘기하면 욕을 먹거나 또 그런 소리 하겠구나라고 설명을 하실 텐데 물론 요즘에 금리가 예수했다 보니까 확실한 지역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남이든 마영송이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투자에 기재가 되려면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하다 보면 꼭 우리가 강남이든 성수동이든 용산이든 마포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이든 내가 좀 아이디어만 잘 선택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